안녕하세요 가톨릭어린이성관 47번 아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지 입니다 마지막 4마디를 전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곡은 4분의 3박자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3박의 흐름을 흥겹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이 곡이 살아날 거에요 샛별 꽃잎 이러한 단어 또 속삭임 사랑 이러한 단어와 잘 어울리는 그런 3박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좋구요 중간에 보시면 네 요러한 부분이 있어서요 3도로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죠 그 병행 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면서 네 요렇게 되는 부분이 속삭이는 말씀은 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온음계적으로 움직였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를 잘 만들어 주면 좋구요 그 다음에 아이야 너는 나를 할 때 3도가 이렇게 화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치기에 계속 연속적인 화음이 반복되면서 연속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좀 준비가 잘 되게 해서 연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